헬로윈 파티가 한창인 주택가 모두들 한 것 꾸미고 분위기에 취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깜짝이야 눈치 없는 핵 노잼 소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늘의 놀란 영화 퀸카로 살아나는 법 더 뮤지컬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에 한 고등학교 새학기를 맞이한 교실은 어수선하고 곧이어 선생님은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는데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이곳으로 전학 온 게이디 학생들의 차가운 눈빛에 그녀가 들어갈 틈은 없어 보이죠 결국 화장실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친구들이 있었으니 바로 데미안과 제니스였죠 숙맥인 그녀를 위해 적응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지만 아니 다 이상한걸 바로 그때 이곳에 핵인 쌓인 퀸카 레지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촌치팍팍인 케이디를 호출하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레지나의 카리스마가 싫지 않은 케이디 게다가 그녀와 앙숙이었던 제니스는 복수의 기회를 엿봅니다 며칠 뒤 케이디는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수학실력에 뒤돌아보는 이 남자 야 에론의 스윗한 누나 솜에 반해버립니다 장미삐 설렘에 도파민 뿜뿜하는 그녀 한편 케이디가 맘에 든 레지나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전교생의 험담을 적은 데스노트도 공개하죠 제니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당황한 케이디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에론과 점점 친분을 쌓아가던 그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드디어 파티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디데이 그녀의 무리수에 모두가 놀라게 되지만 오히려 그녀의 엉뚱한 매력에 에론은 호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그때 법수사 알고보니 에론은 레지나의 전남친이었고 고의로 둘 사이를 회방놓기 시작하죠 결국 그는 넘어가버리고 케이디는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뉴얼에도 서리가 내리는 법 북수를 다짐하는 케이디 우선 다이어트를 한다며 레지나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홀라덕 넘어가는 그녀 얼마 뒤 피부가 엉망이 된 레지나는 잔뜩 예민해지는데 거참 쌤통이다 슬슬 복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켈틴 바덕에 살까지 잔뜩 써버리고 결국 불안불안한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레지나를 센터로 열심히 장기를 선보이는 그녀들 바로 그때 레지나가 제대로 넘어지며 공연이 중단됩니다 망신까지 덤으로 받게 되고 오늘 멘탈 제대로 털려버리죠 과연 케이디는 못된 여왕벌을 음징하고 사랑 또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들어온 전설의 하이팅 로맨스 어서와 뮤지컬 영화는 처음이지? 배꼽 빠지는 코미디에 놀랄 노자 반전까지 꿀잼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BTV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무비톡이었습니다